여러분 안녕하세요. day21의 첫 번째 단어는 appreciate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appreciate, appreciate이고 이 단어는 2017년, 18년, 2년 연속으로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appreciate의 제일 보편적인 의미는 고마워하다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I really appreciate it. I appreciate your help. 이런 표현들처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부탁할 때는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let me know. 이런 식으로 if 구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appreciate의 두 번째 의미는 진가를 알아보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이나 훌륭한 와인을 appreciate 한다고 하면은 그 진가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I'm not really an expert, but I can appreciate fine works of art. 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훌륭한 예술 작품은 알아볼 수 있다. 라는 이 문장처럼요. 그리고 the value of our house appreciated by 50% last year. 이렇게 가치를 말할 때 appreciate의 의미는 가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appreciate the heads up. heads up은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다음 단어는 address입니다. addre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라는 명사 외에도 연설, 연설하다, 문제나 상황을 다루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Donald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런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State of the Union Address는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위해에 보내는 교서를 뜻합니다. address하고 speech와의 차이는 address는 주로 공식적인 속상에서의 연설을 뜻하는 반면 speech는 사적인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연설 모두를 뜻합니다. address가 동사로 쓰여질 때에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다 라는 뜻으로 the principal addressed the students,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런 문장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we need to address this issue now.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당장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에서 address는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is is addressed to you 하면 너의 이름이나 주소 앞으로 온 문서나 우편이라는 뜻이고 please address me is dr. lee 이렇게 address someone as 라는 표현은 호칭을 다음과 같이 불러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장에서 address는 문제를 다루다 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다음 단어는 feature 입니다. feature는 명사로는 특징, 특색을 뜻하는 단어이고 동사로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the galaxy s10 features a 6.1인치 디스플레이 and 3 rear cameras. 갤럭시 s10은 6.1인치 화면과 세계 후방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처럼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 her eyes are her best feature 이런 식으로 얼굴에 대해서 말할 때 feature가 사용될 때에는 눈, 코, 귀, 입 이렇게 이목구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말하는 feature는 특집기사, 특집방송을 뜻합니다. there will be a feature documentary about korea tonight. 이 문장은 오늘 저녁에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what about other distinguishing features, tattoos or moles or scars? 지금 이 장면에서는 문신이나 흉터, 사마귀 등 지금 찾고 있는 인물을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다음 단어는 alternative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alternative. alternative이고, 대안이라는 뜻의 명사, 그리고 대체 가능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I have no alternative but to punish you. 너를 처벌한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문장에서는 대안이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alternative way, 대안 방법, alternative approach, 대안 접근법, alternative method, 대안 방식처럼 형용사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lternative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plan b라는 표현이 있는데 plan b는 plan a, 즉 첫 번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진행할 계획을 뜻합니다. 두 표현의 차이는 alternative는 plan a 외에 실회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의미한다면 plan b는 plan a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진행하게 되는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양력, 수력, 이렇게 대체 에너지는 alternative energy,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다라는 표현은 suggest an alternative 또는 propose an alternative라고 합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considered all the alternatives 이 문장은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봤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discipline,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끔 하는 훈련, 규율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the school has reputation for strong discipline. 그 학교는 엄격한 규율로 유명하다. 이 문장에서처럼 규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self-discipline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력을 뜻하는 표현인데 working from home requires a good deal of discipline. 자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이 문장처럼 self-discipline의 의미로 discipline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discipline이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the police officer was disciplined for reusing racist language. 경찰관은 인종차별적인 단어로도 징계를 받았다처럼 징계하다는 뜻과 I'm trying to discipline myself to eat less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덜 먹기 위해 스스로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중심이 되는 교육 방침을 묻자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전통, 명예, 규율, 그리고 최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 학생들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다섯 단어는 다른 날보다 더 다양한 뜻을 지닌 단어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섯 단어 모두 2018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더 검색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하면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따를 알아보다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ddress는 주소 말고도 연설, 그리고 동사로는 연설하다, 문제를 다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feature는 특징, 특색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사로는 특별히 포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lternative는 대안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discipline은 규율, 훈련, 그리고 절제력을 뜻하는 명사, 그리고 징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표현이 appreciate로 she feels that he does not appreciate her 였고요. address someone as는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서는 she addressed my father as Mr. Stevens. 3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특별히 선보인다. 이 표현이 feature works by prominent artists 였고 4번 흥미로운 대안이라는 표현을 interesting alternative 라고 해서 audiobooks are an interesting alternative to reading. 그리고 마지막 그는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규율은 discipline으로서 he was able to maintain discipline among his men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randi twe다 우리의 부호가가 이슈습니다. prepara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willing, commissioner, honor discipline, excellence